동대문구 답심리 제1동 통장협의회 동대문구 답심리 제1동 통장협의회가 통장수당 인상분 28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홀몸 어르신 돌봄, 1인 가구 지원, 고독사 예방 등 동단위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4년 만에 수당이 인상됐습니다. 이에 28명의 통장들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분 10만 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미리 한 달치를 모아 따뜻한 겨울낙의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. 김학수 답심리 제1동 통장협의회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통장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